송래공원의 도롱룡 86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올챙이를 입에 물고 있는 도롱룡이 등장하는 39번째 영상과 배불뚝이 도롱룡 유생이 등장하는 41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도롱룡 유생이 자신과 덩치가 비슷한 올챙이를 잡아먹으려는 광경을 촬영한 적 있습니다. 좀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엄청나게 나와서 땅콩처럼 생긴 도롱룡 유생들을 보니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롱룡 유생은 커다란 사냥감을 통째로 삼킬 때도 있다는 면에서 뱀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